온도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한강에 대형 한 번 더 잡았잖아요 중산 간격인데, 한강 간격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그게 98일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누가 없어졌는데? 아, 그냥 시간을 더 오래 끌어요? 더 오래 끌어서 4카운트 좀 일찍 와서 7강 하면 됩니다 너리 있네 방금 마이애브리티 현장 호출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허리 다시 클 거예요 근데 너 좀 지금 걱정으로 해도 될 거 같아 지금 완전 정신스러워 공모술 수 있어 내가 바로 들어볼게 네 그럼 마이애브리티 한 마디로 읽을게요 불구고 사유의 마음을 그가 너의 마음을 바르고 그의 마음을 바르고 천사의 마음을 바르고 너의 존재는 안을라야 너의 마음이 샤넬 I'm alive 이단시티 나 노래해 이 종교가 내 사랑을 하며 나도 몰래 웃게 되나 잊게 돼 행복을 흘려 두고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죄 시iliar조는 난아 일에 화이팅 Last line Loodoo each other OK? 아직 서비스 멤버들을 보는다 OK? OK 이번엔 띄우 만든 사람이 안 했어요. 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론 말 주장이를 뺄게요. 진실한 결과를 하려면 It's okay I don't know if you're in love It's okay,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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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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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I don't really know You too Nice This song is really beautiful Nice 아우사이 체크할게요 아니요, 저희가 탑 한 번만 따로 맞춰볼 수 있어요 경선 Hai 경선 경선 아우 경선 정상 안녕하세요, AST, AST 입니다. 전 복례했습니다. 지금 과세요, AST! 모두가 박수를 쳤어 웰컴 코스트 배움,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우 나라 앞으로 차누 좌우 브루슬리 날아다녀 하루 종일 룩스레 비어서를 치면 더 내겐 널 못 담아 Maybe we go out What you tell us about 우리처럼 너랑 여기가 봐 할라 We don't gotta let up We'll be in the middle 누가 내겐 널 못 담아 태용이 형이 이쪽이 있고 앞쪽이 여기 있고 어디? 거기 우리 거기 시작하는 부분 태용이 형 파트 한 번만 지금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같은 남자 태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et's go 오늘 하루 종일 너랑 You got me so satisfied You got me confused You got me so satisfied 갈수록 똑같은 feeling 속에 waving 멈출 마음은 없지 keeping baby keeping 그냥 흘러져 waving now 너라 버릇 왜 satisfied 오 재영 브라더 누구야? 오 I don't know Who is this? My mother? 그럼 빨리 받아야죠 랄랄랄랄랄래랄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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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 여러분! 좐지게き장 Cholet 데는널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으로 엄청나게 잘 어울려 지크하게 좀 깝소 모든 게 완벽했어 애니니니니니니 NCT Nation 오늘 첫 공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NCT U 노래들을 많이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정말 설레고 우리도 처음 하는 무대다 보니까 좀 긴장은 되긴 하지만 멤버들이 다 잘해낼 것 같고 큰 공연장에서 CG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봅시다 슬럽 파이팅 아 이런 거 나 꽂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서 넣었죠? 먹고 왔지 가시모로 안돼 한 잔 하트 한 잔 할래요 하트 두 잔 할래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어떠신가요? 정말 오후에 기다려오는 또한 네이션 콘센트 NCT 전체가 핫 피젠트라고 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설레고 약간 작은 SM 타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 것보다 그래서 재밌게 오늘도 콘서트 할 때 드림 저희 1,2,7회 무대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무대는 블랙 암 블랙 암 왜냐면 그게 한 2018년쯤에 나왔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몇 년이나 지나는데 이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행복한 맛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린나물 남은 국물입니다 비린나물 먹을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 바로 흰 티 입고 먹으면 안 된다면서 비린나물이 나오는 빨간색이 옷에 묻으면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킹셀 셔츠 입고 있는데 먹으면 아주 조심히 먹어야 돼요 진짜 꿈에만 있을 법한 NCT 단체 콘이 드디어 이 아부 팬실로 왔는데요 준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메이저 분들의 스케줄 테트리스 덕분에 레이저 버섯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첫 공연이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가요 다시 본다는 게 예상이 안 가는데 NCT가 데뷔한 지 거의 8년 차 좀 됐는데 그때동안 나왔던 곡들 또 다시 보고 싶었던 곡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버섯이지 않을까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봤겠지만 앞으로 나올 이유도 많이 계겠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정현막 데미도 오늘 많이 시켜가지고 5년 만에 방역 버스 3년 만에 4년 만에 어린 때는 버스 오늘 엔젠가 아주 후려하네요 진짜 엘리멘털 봤어요? 처음에 처음에 경선한 이차 그라우스 엘리멘턴 저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된 거야? 아무래도 127 무대가 아닐까 영웅부터 저희의 127 역사의 한 팩을 그은 노래들을 이곳 왼천에서 무대할 수 있게 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진심이 닿기를 기원하게 되시죠 무대가 막 앞뒤로 트랜스포머처럼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도 많이 기대했어요 기대되는 음악이 되게 많은데요 오랜만에 맞춰보는 되게 숙제했던 것 같다 새로운 음악 이후로 했던 것들 기대가 되고 분위기가 야외다 보니까 시즈니들이 어떻게 같이 즐길지가 가장 기대됩니다 재밌고 멋있고 귀엽고 새로운 곡들 되게 많고 노는 노래들 되게 많으니까 좀 신나게 되게 크잖아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우니까 오랜만에 마시고 기대되는 무대 되게 많은데 밤에 됐을 때 무대 무대들 밤에 됐을 때도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런 게 좀 밖에서 하는 무대에 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지금 위비 대기실에서 다들 너무 설레하고 너무 긴장하고 지금 엄청 떨리고 있는데 근데 안 보이죠? 오늘의 새로운 무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CTU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무대들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웨이비 무대 제일 많이 기대하죠 그리고 우선 개인적으로 팬텀도 많이 기대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프로듀서 쿠님 직접 만들어낸 팬텀 리믹스 버션도 있으니까 네 난 솔직히 뉴 엑시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녹음할 때도 계속 A&R 팀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한번 라이브 해야 뉴 엑시스 멋있게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엠성 씨 우선 도전 머리 포인트 좀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어린지색 머리에 이렇게 무거웠어요 드디어 HDNation 콘서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을 일단 무조건 위비 무대에 제가 기도하고요 특히 팬텀 제가 직접 추가 방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트로 댄스 브레이크의 무대도 많이 추가해야 하고요. 무대에도 멤버들이랑 열심히 만들었어요. 캠클로그. 이 노래 너무 귀여워서 같이 진짜 캠클로그처럼 그런 암추니까 그 무대도 엄청 기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요 화이팅! 여러분 저러세요. 저번에 샌타운은 샘 색깔이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NCT 색깔이 해야지. 제일 기대된 무대가 The Best. 이유가 멤버들 다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우리 연습할 때 지성이도 욕심이 생겨난 게 더 좋은 무대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할 때 이거 추가할까? 이런 승부 잘 할까? 여러분들 이거 할 거 어때?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지성이 덕분에 이 무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기대된 무대가 완전 좋다고. 버스! 버스! 버스도 기대돼요. 될 거 없어요. 또 한 게 되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무인한 무대 무대에서 완전 기대돼요. 지금 해!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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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넌 지금 플레이! 카디! 솔직히 이번에는 NCT Nation 모든 무대를 다 기대될 것 같아요. 모든 멤버들 다 열심히 기대될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더 뭔가 빨리 보고 싶어요.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맛있을 수 있는 배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디! 응원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무대에서 봐요. 저희 단체의 곡 습곡이 좋은 게 진짜 많은데 처음 보여드려서 기대가 많이 듭니다. 아, 힘 빠져. 다 라인드. 너가 귀찮은 편이잖아. 힘들죠. 요, 카메라 티비였어, 그거. 아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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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가 할 차냐. 요! 좀 특별한 무대였구나. 진짜 많은데 오늘 둘이 기대되는 건 사실 맥이징스가 최초 공개되는 날인데 잘 해야 할 텐데 잘 해야 할 텐데 와! LTE가 안 되기 시작했어. 어, 나도. 나도. 맞춘했어. Green. A.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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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어분들께서 이쪽으로 보일게요. 일일칭 랩방 이쪽으로 보일게요, 일일칭. 일일칭 보일게요. 네. 내겐 기절 월수의 꽃길을 넘준 그네란 찬양 서천명을 이렇게 하라고. 라이프의 매력을 보여. 너 나 여행을 하는 거 같아. 난 안준. 그래, 너가 해야지. 안준이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기대 반, 긴장 반. 여러분이 좋아하실 무대가 확실히 있어요. 캥거루랑 고베즈 이러는 무대인데요. 극 귀여운, 극 멋있음이 있는 무대였어요. 나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방금 좀 감동적이었어. 나도 오버한 거 아는데 이렇게 엔시티네이션을 하기까지 7년이 걸렸으니까 갑자기 좀 의미스럽다. 엔시티네이션.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네, 여기서 한 번 하자.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Good work.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아홉시. 화이팅. 아홉시. 자, 아홉맨 버전으로 오셨습니다. 뭐가 오니까 레드컵 할 것 같아요. 우와. 예즈. 와. 더우니까 물 많이 마시고. 아홉시 말고. 하나 둘 셋. 위로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이요. 어떻게. 다들 잘 찾으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여가 오는데. 안녕하십니까? 둘 셋. 넌 넌. 넌.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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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